6.25 전쟁 정전협정 정전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전쟁에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실현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6.25 정전 7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와 영화 속 제주 평화기행 제주에서 촬영된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6.25 전쟁 정전 70년을 기억하는 시간 평화의 여정을 함께할 분을 모셨어요. 영화 칼럼리스트 사회학 박사 이정원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떠나보실까요? 6.25 정전 70주년 특별기획 드라마와 영화 속 제주 평화기행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고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볼게요. 영화 칼럼리스트 이정원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원입니다. 오늘 아주 시원하게 블루 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날씨가 너무 꿉꿉하고 좀 그래요. 턱지근하고. 그리고 또 피가 많이 와서 전국적으로 피가 많은데 걱정이고요. 다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잠시 이 시간 또 평화기행 함께 하시면서 조금 평화도 생각하시고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작품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오늘은 조금 따뜻한 곳으로 가보죠. 석예포시 남원읍으로 평화기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오 남원읍으로. 남원하면 바로 떠오르는 영화 한 편이 있죠. 바로 우리가 지난 3월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건축각개론을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부제를 달았는데 평화의 감귤과 집이야기라는 부제를 붙여왔어요. 그래서 건축각개론을 소개해드리면서 감귤과 집을 소재로 해서 전쟁의 기억,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려 합니다. 아 그렇군요. 석예포시 남원의 밤에 생각나는 영화 건축각개론 통해서 이 평화와 감귤과 집이야기로 함께 한다고요. 집만 생각해도 되게 뭔가 안식처, 그렇죠? 다들 좀 편안함을 느끼고 그러실 텐데 한번 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화 건축각개론은 저희 영화 코너에서 이미 소개를 좀 해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오늘은 다른 시각으로 볼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제를 평화의 감귤과 집이야기라고 붙인 이유가 바로 건축각개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영화의 중요한 공간이 바로 서현이네 집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집하면 우리가 특히 방학 때, 외가나, 할머니, 할아버이네 집 이렇게 오랜만에 놀러가면 자기가 성장했던 오래된 과거의 아름다웠던 기억 그리고 포근한 사랑, 안식 그리고 여기서 힘을 얻고 그래 내일은 더 잘 돼야지라는 희망을 우리가 안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남원 지역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희망의 담을 집 같은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건축각개론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그래요. 저도 이제 남원하면 제 생각나는 게 감귤인데 한국전쟁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게 해줬던 그런 곳이었다는 생각은 잘 못해봤는데 아마 제주도민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 좀 그 평화의 의미를 새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그러면 건축각개론 영화 이야기부터 그 주요 내용 한번 짚어볼까요? 2012년 3월에 개봉을 했으니까요. 올해로 벌써 10년이 넘은 작품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 장르가 멜로 드라마인데요. 일단 관객층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400만 명이라는 많은 관객이 보면서 당시에는 이 영화가 신드롬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랬어요. 연출은 이용주 감독이 했고요. 엄태훈 황가인 씨 배우와 함께 개봉 당시에는 신인이었던 이재훈, 수지, 조정석, 유현석 배우가 일약 스타로 오르게 된 결정적 기기가 된 영화입니다. 이제는 진짜 정말 대세 배우들이 됐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초호화 캐스팅이 된 영화였죠. 특히 수지 씨는 국민 첫사랑의 칭호를 받게 된 영화가 됐고요. 주요 내용은 이제 스무 살 건축학과에 입학한 숲기 없는 남학생 승민이 건축학 개론 수업에서 처음 만난 음대생 서연에게 반하게 됩니다. 교수님이 아주 감사하게도 서로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요. 동네를 돌면서 건축물들 찍고 오라는 소감을 적으라는 과제를 내면서요. 자연스럽게 같은 동네에 사는 승민과 서연이 함께 과제를 하게 되죠. 멋진 교수님이에요. 맞습니다. 이종우 박사님도 이런 센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턴 하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승민이 서연을 좋아하는데 숙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머뭇거리게 되죠. 그래서 서연의 마음도 과연 자신과 친구로 지내자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을 좋아하는지 알뜻 말뜻한 상황이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서연과 멀어지게 되고요. 시간이 흘러서 승민이 35살의 건축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15년 만에 서연이 불쑥 찾아오게 되고 자신을 위한 집 바로 서연이네 집을 설계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서연의 고향인 제주도에서 두 사람은 함께 집을 완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두 사람을 이별하게 했던 사건의 비밀이 등장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우리 영화 보는 내내 저희는. 첫사랑의 아픔. 네. 그러니까요. 네. 묻어나오죠. 자 이 영화로 인해서 또 제주의 아름다움도 또 많이 알리게 됐어요. 남원에서 이 영화는 주로 촬영이 됐는데요. 특히 위밀이에 있는 서연이네 집. 지금도 엄청난 관광객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찾는군요. 네. 관광객을 찾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관광 명소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 과정에는 또 사연이 있죠. 영화 제작사가 명필름이라는 곳인데 제주를 너무 좋아하는 이 곳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는 영화에 나온 이 서연이네 집이 원래 명필름 소유의 건물이었죠. 네. 그래서 영화가 끝나면 이곳을 이제 신화로 작가들을 위한 어떤 제작실. 작업실로. 작업실로 쓰려고 했었는데 영화가 너무 흥행하다 보니까 네. 관객들이 너무 이곳을 찾아오니까요. 그래서 차라리 이곳을 관객들을 위한 공간으로 열린 공간으로 쓰자라고 해서 이제 길러리 카페 형식으로 신축을 해서 지금도 사랑하는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됐고. 그렇죠. 오늘 부재처럼 이미리에 만들어진 이 서연의 집이 진짜 많은 분들, 도민분들에게도 사랑받고 또 안식의 시간들을 공유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고 보면 우리 제주의 공간들은 다들 여기 와서 맞죠? 좀 힐링하려고 하시잖아요. 힘든 시간을 벗어나서 쉬고 싶게 만드는 그런 평화의 집 같은 안식처의 의미가 강하네요. 제주도 전역이 그런 이미지와 느낌이 있는데 특히 남원 지역을 가면 아무래도 지역이나 기후 자체가 더 따뜻한 곳이어서 그런 안식처의 느낌이 더 피부에 잘 와닿죠. 이국적이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근한 바다가 있고 또 산도 아주 고지넉하게 잘 펼쳐져 있고요. 여기 기후도 전체적으로 온화해서요. 그래서 그런 기후 조건에 따라서 또 남원 감귤하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제1의 브랜드라고 손꼽죠. 그리고 남원 지역에는 서연이네 집만이 아니라 영화 박물관도 있죠. 그래서 영화와 드라마가 사랑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어서 예술적 감수성이 좀 넘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딱 가면 뭔가 마음의 안식처 같은 정말 쉬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곳이죠. 좀 우리 제주시에서는 조금 멀어요, 남원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가다 보면 여행 떠난 것 같고 그래서 더 편안함과 안식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나름의 평화기행, 여러분만의 평화기행을 혼자도 좋고 좋은 분들과 함께 떠나보시면 좋겠는데요. 올해가 이제 정전 70주년이거든요. 남원을 태영리 출신인 한우영 화백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네, 그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한우영 화백의 갤러리가 오픈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연 이분이 누구시지라는 궁금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남원 하래로, 그러니까 실내리에 가면 한우영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이 한우영 화백의 고향이 남원 태영리인데 1932년도에 고향을 떠나서 90년이 지난 2022년이 돼서야 그 화백의 작품들이 제주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갤러리가 만들어지면서요. 한우영 화백의 삶이 조명을 파게 됐는데 90년이나 지나서 돌아오게 됐군요. 이분의 원래 사연이 오랫동안 이분이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월북 화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에 남북한 사회가 겪었던 이념의 갈등, 정치적인 문제로 고향 제주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화가의 둘째 아드님이신 한정삼 씨가 부친을 기르기 위해서 한우영 갤러리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를 가다 가면 화백의 이야기, 작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부분을 좀 떠나서 그렇죠? 이런 작품을 통해 한우영 화백을 좀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한우영 화백의 입장에서는 이 고향 남원 얼마나 또 오고 싶었던 장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평화의 안식처로 이제 평화의 집이 된 건데 이제 월북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길은 별로 없군요. 그 화백은 이제 1920년생이에요. 그래서 1950년대에 일본에서 또 제주 출신 화가시죠. 변시지 화백 등과 함께 제1조선 미술협회를 창설을 한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1962년도에 북송선을 타면서 이후의 삶은 거의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백의 삶 자체가 한국전쟁의 아픔, 분단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한 번쯤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이 고향 남원을 그리워했을까 자신이 이제 집이 있는 고향으로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정제 70주년에 남원 지역이 갖는 이 평화의 의미가 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다녀왔거든요. 이 갤러리를 가면 이제 화가의 화백의 원화 작품을 비롯해서요. 디지털 복원한 유작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또 이제 카페도 같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시간 나실 때 가시면 아마 꽤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건축학개론 서윤이네 이 갤러리 카페도 가보시고 또 옆에 있는 한우영 갤러리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우리 청취자께서 건축학개론 예전에 봤는데 남원이 배경인지 몰랐어요. 집안의 영화 다시 한 번 봐야겠어요. 감회가 남다릴 것 같다고. 아, 그렇죠. 이 남원 지역을 알고 보면 그 풍경들이 더 눈에 들어올 것 같고요. 남원 가야겠습니다. 영화도 다시 보고요. 이러면서 문자들 주고 계신데 감사하고요. 정말 그 한국전쟁 아픔을 평화로 승화하기 위한 또 남북귤의 매개처로서 사실 또 남원 지역의 감귤이 여러 가지 또 역할을 많이 했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홍보대사. 남원 감귤 하면 이제 남북을 잇는 가교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네. 그래서 감귤 자체가 평화와 포용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어떤 감귤의 평화와 포용 상징성을 노래한 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 한 편을 함께 듣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비타민 외교라고 했던 감귤. 감귤 관련한 또 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텐데 우리 성우 이현애 씨가 녹음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감귤 감귤 채우기 가지에 달린 노란 감귤 동그랗게 뭔가를 포용하고 있는 오돌오돌한 감귤 껍질 누군가 껍질을 까면 시구 달착지근한 말랑말랑한 것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작은 심장 먹을 수 없어서 망설입니다. 살아서 두근거리는 연약한 것 동그랗게 뭔가를 포용하고 있는 것들 가지에 달린 노란 감귤 감귤 네. 감귤 노란 감귤 지금 떠오르시면서 입에 침 고이지 않나요? 네. BGM으로는 제가 고르는 돌에 감귤 이라는 곡에 맞춰서 성우 이현애 씨가 같이 녹음을 해주셨습니다. 보이니까 정말 실핏줄이 도드라져 보이는 작은 심장 동그랗게 뭔가를 포용하고 있는 것들의 시구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네. 감귤이 아픔을 위로하고요. 또 다름을 포용하고 평화를 연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최호기 시인의 감귤이라는 시 들으셨는데요. 이제 시에서 들으신 것처럼 감귤이 이제 까고 먹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모르게 뭔가 달콤함 속에서 배어나오는 네. 그런 뭔가 따뜻함에 뭔가 좀 기분 좀 하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귤이 갖는 게 위로와 포용 또 이제 시에 나온 것처럼 평화의 심장이라는 상징성이 제주에서는 북한 감귤 보내기 운동이라는 구체적 실천을 하나의 사례로서 네. 구현이 됐죠. 그래서 이 북한 감귤 보내기가 이제 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주산 감귤 100톤이 북한으로 보내졌죠. 그 감귤 북송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북한에 물품 지원을 한 첫 사례가 되었고요. 그 인도적 차원에서 이뤄진 교류고요. 이 그래서 이 제주의 감귤이 이제 북한 지역 병원, 보건소 등에 있는 어린이와 노약자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네. 이 남북의 어떤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이제 꾸준히 제주 감귤이 이제 북한으로 보내지는 그런 남북 교류의 상징 매개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서 매우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고 있는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남북 협력을 위한 핵심 교류 물품으로 제주 감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2018년 당시에는 제주 감귤 200톤을 군 수홍기에 실어서 평양으로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200톤이 모두 남원을 포함한 서귀포 지역 감귤로 선택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그 뉴스 이런 장면들도 막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좀 약간 냉정관계이긴 한데 그죠? 2018년 감귤을 보낼 당시에 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뭘까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이제 좀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 공개적으로 감귤을 선별하거나 이제 보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귀포 감귤농가에 아무 내용도 쓰이지 않은 하얀색 10kg 상자 2만 개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그냥 그래서 농가들은 아무 사연도 모르고 그냥 이제 가장 최우수 좋은 감귤을 담았다고. 담아요. 네. 우선. 특히 이제 남원읍, 중문 등 이제 서귀포 전역의 감귤농장에서 가장 맛있는 감귤을 모아서 별도로 크기와 당도를 측정해서 선과 작업을 한 상품 중에 상품을 골라서 이 박스에 담았다고 하죠. 그래서 담았다 보니까 이제는 처음에는 사연을 몰랐는데 나중에 뉴스 나오는 걸 보고 그제서야. 그제서야. 농가들도 알았어요. 감귤 보내기 3, 4일 전에 농가, 농민들께서 우리가 이제 포장한 게 북한으로 갈 거였구나. 그때야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비밀리에 추진된 프로젝트였고요.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만큼 남원을 비롯한 서귀포 지역 감귤이 얼마나 전국적으로 아주 한반도를 통틀어서 최고의 상품이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또 사례를 통해서 서귀포 감귤의 우수성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 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맞아요. 해외 통신에서도 계속해서 그 뉴스가 보도됐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진짜 평생에 한 번 와보고 싶은 곳으로 제주도 그리고 감귤 먹고 싶은 과일 중에 하나를 뽑는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추운 지역이니까 또 감귤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인도적 교류 차원에서는 그래서 지금도 최근에 열린 제주 포럼에서도 감귤 보내기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또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올해가 6.25 정전 70주년을 맞아서 우리 제주에서 촬영됐던 드라마 영화 속에 나왔던 그런 장소를 찾아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제주 평화기행을 함께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영화 건축학개론을 통해서 남원과 평화 또 감귤 그리고 우리 평화의 안식처를 할 수 있는 집 가지를 생각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제주의 감귤이 다른 정치적인 신념 이념 이런 걸 다 떠나서 평화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일곱 번째 시간은 여기서 또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